네,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과외를 대고 있죠. 피디님이라면 지금 10점에 빌라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하시면 매수를 하시겠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빌라라도 한 채 살 수 있으면 사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에 좀 대기를 하고 계셨던 분들, 말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대기 수요들이 지금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앞으로 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빌라를 앞으로 사기 힘들어질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영상 끝에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빌라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투자 방법까지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라를 사기 힘들어진다는 거는 빌라가 비싸져서 사기 힘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둘 다입니다. 현재 빌라 시장을 보시면 과거부터 꾸준하게 빌라가 공급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파트도 많이 공급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이 되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어땠어요? 이 빌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도 줄어드는 데다가 빌라를 공급하는 이 공급자 입장에서도 공급을 하기 힘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시장 경제 논리대로 이 빌라의 공급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착공 물량, 이 물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이러한 시장이 계속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 빌라에 대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근데 아파트를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를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가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서민분들이 거주할 주거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전구 차원에서 일식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88 대책을 통해서 이런 신규 빌라를 공급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빌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시장의 평가라고 볼 수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급적인 부분 말고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뭐 허탈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동안 그동안에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많이 빠졌다 뭐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계속 회복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 순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강남이 부동산 가격의 선봉장입니다. 자 강남이 가격 상승세를 먼저 이끄기 시작하면은 그 상승세가 이제 점점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마용성 일대. 먼저 이제 가격에 한번 불이 옮겨 붙게 되면은 뭐 노동가격이라든지 금강구.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다 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서울 안쪽에 있는 지역들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되게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어요. 미용실에서 아주머니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뭐 국민주를 얼마 샀다더라. 이러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고점이구나. 근데 사실 이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이 아파트 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를 잠깐 가졌는데 유독 부동산에는 관심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대부분 다 뭐 임대로 사시거나 뭐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한테 내가 지금 이제 전세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고 계속 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해줬습니다. 돈 있어? 어 있대요. 그래서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어 지금 매수가 가능하대요. 근데 좋은 지역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액대 10억 아랫대 어 그래서 한마디 해줬어요. 지금이라도 사라. 늦진 않았다. 자 이렇게 뭔가 실수요가 필요하고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긴 해요. 자 근데 투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투자라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투자금은 제일 적게 수익은 제일 높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렇죠. 근데 지금 아파트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좀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최고점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한 상태죠. 근데 우리 과거 정권과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갔음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대세 상승이다. 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참여한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를 이미 많이 하신 상태고 물론 지금 뭐 전문가들 전망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미 과거에 고점을 봤잖아요. 아 이 금액을 내가 봤어. 그러면은 요까지 올라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 가격에서 천장을 깨고 올라가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소 수익을 통해서 최대 이익을 내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도 빌라 공급이 부족하다. 재개발 좀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재개발 제거 추구에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빌라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라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찾아서 좀 투자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의견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아파트 시장은 최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도 안 오르는데 빌라 가격이 오를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게 저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부터 쭉 살펴보면은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역사와 전통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에 찼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빌라 가격이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쪽으로 투자를 많이 관심을 가져하죠. 근데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부동산에 가보니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내가 가진 이 자금대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해. 그래서 조금 급지가 떨어진 지역으로 갔더니 투자가 가능한데 아 여긴 좀 급지가 떨어져서 좀 투자하기 그래. 이런 분들이 눈을 살짝 돌려보니까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빌라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이 아파트 가격이 고점일 때는 항상 빌라 가격이 같이 올라갔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상승폭으로 보면은 빌라 상승폭이 더 높았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부동산 규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더 거래가 많이 되는 이런 시점들도 있었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딱 한 말씀 드렸죠. 이게 지금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 과거에 빌라 가격 올랐던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거 때보다 지금이 빌라 가격 상승세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선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공급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공급 부족한 것도 심각하게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일시대책 그리고 88대책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이 빌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 내에는 아직까지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많이 시켜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재개발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빌라 가격 상승세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급 부장님 그러면 그 서울 외곽에 빌라들이 싼 게 가끔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빌라들 이렇게 사뒀다가 좀 가격 오르는 거 좀 기다리면 될까요? 지금 우리 PD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싼 물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지역 이런 거 별로 상관없이 가격만 보고 들어간다. 라고 한 거는 이거는 그냥 하수의 투자예요. 우리 고수분들의 투자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금액이 싼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이 저평가된 지역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평가된 지역 찾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평가된 지역을 찾기에는 솔직히 아마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고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고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 부동산 성공 투자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빌라 투자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하기에 빌라 투자하기에 정말로 좋은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에 고수의 힘을 빌려서 남들보다 조금만 빠르게 반발 자국만 빠르게 선점한다고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애물단지로만 여기고 있었던 이 빌라가 앞으로 굉장히 귀한 몸이 되는 이 신문 상승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1, 2억대로 서울에서 저평가된 지역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고수의 힘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 나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셔서 잘생긴 부동산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잘생긴 부동산 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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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